뭐야? 뭐야? 뭔데? 인성이 안 좋네. 네? 뭔데?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할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좀 어이없는 이야기거든? 그 전에 훔터의 어이없는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. 제 어이없는 이야기요? 최근에 뭐 좀 어이없다 이런 거 없냐? 저 최근에 어이었던 일 있었죠. 뭔데? 의자를 주문했는데 아니 의자를 주문한 줄 알았더니 의자 머리부분만 와가지고 아니 의자가 아니 의자가 36인 거야! 야 너무 싸! 그래가지고 뭐지? 왜 이렇게 싸지? 하고 구매했더니 머리 나갔어! 자세히 읽어보니까 헤드 레이트더라고 의자 반품했습니다. 너무 웃긴데? 잠깐만! 제가 그 거기 뭐냐? 거기 전화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. 그 분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내내 의자를 사진 이미지를 올려놓고 잘 봤어야지! 의자를 사례대로 의자 머리만 왔대. 여러분들 아닙니다. 반품 잘했어요. 잘 반품 잘 됐습니다. 별로 맞았어요. 레전드인데? 이거도 재미없으면 안 된다. 이거도 재미없으면 안 된다. 이거도 재미없으면 안 된다. 어느 날은 아침 새벽이었습니다. 파쿠모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. 밥 먹으려고. 그날 형도 깨 있었거든? 우리도 밥을 먹는 김에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. 다 같이 먹자 그냥. 다 같이 먹자 그냥. 우리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는데 우리 먹을 거 밖에 없잖아. 그래서 형은 집에 있는 짜파게티를 끓여 먹기로 했어. 이제 우리는 이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짜파게티를 끓이기 위해 물을 올리고 이제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짜파게티 스프 어딨네. 나 만진 적이 없어 스프. 한참을 헤매는 거야. 물은 끓고 있고 면은 잊고 있고 한참을 헤매는 거야. 진짜 주머니 안에 한번 잘 찾아봐라. 주머니 안에도 없어요. 주머니 안에 왜 잊는데 그거에. 왜 잊어버린 거냐?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이 불거든요. 빠르게 찾아야 돼. 급하게 먹게 찾아다녔습니다.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됩니다.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됩니다. 아 쓰레기통 안 있었어? 쓰레기통 안에 버려놨던데? 아 그럴 수 있지. 뭐 그럴 수 있지. 다 같이 같이 버리다가 한꺼번에 뭉텅이라고 버리니 그런 그런 그럴 수 있지.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쎈데요? 아니 그러니까 울터스트로가 너무 쎄 이거. 36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뻔했는데. 난랄라고 난 이제 와가지고 와 의자 왔구나 했는데 현금으로 열었더니 박스가 걷는 조금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나니고 뭐 뭐냐 머리가 먼저 왔구나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애들이 아무 소식이 없다고. 아니 얘 이야기 너무 너무 트롤이야 얘. 아니 엄마 저 의자 샀다며가지고 엄마 머리만 먼저 왔나봐. 그리고 이따가 안 오길래 찾아봤지 네이버에 했더니 아 혜진 네이버구나. 그랬더니 엄마한테 말했더니 나 아빠 미친놈이래.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네 그래? 멈터 이야기가 너무 강했다. 세발에 피었네. 쓰레기통에 스프 들어간 이야기네. 멈터가 메인이네요. 아 의자 머리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